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좋은 시간으로 나쁜 시간을 사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으로 나쁜 시간을 산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얘기는 좋은 시간을 팔아서 그것으로 나쁜 시간을 산다는 의미인데요 나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해당되는 얘기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얘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내 좋은 시간을 팔아서 나쁜 시간을 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의 가치가 모두 똑같을까요? 여러분들 시간과의 가치 다 똑같나요? 일단은 꼭 시간은 아니더라도 돈만 생각할 거예요 돈 오늘의 100원이 내일의 100원과 똑같나요? 오늘의 만원이 내일의 만원과 똑같나요? 아니면 오늘의 천만원이 10년 뒤에 천만원과 똑같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긴가민가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천만원과 10년 뒤에 천만원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돈을 주는 거죠 이자를 붙여주잖아요 그것은 오늘의 돈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돈에다가 이자를 줘서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오늘 천만원 맡기면 내가 10년 뒤에 이자 10% 줄게 이런 식으로 돈의 가치를 맞추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가치가 오늘의 1분과 10년 뒤에 1분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지 않은 채 시간의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막 허비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엠제이 드마코는 시간은 천하무적의 챔피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도 적수가 되지 않고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죠 저도 20대 때 시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시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도 다 갉아벗고요 또 엄청나게 강력한 쇠, 철 이런 것도 다 천년, 십만년, 만년 지나면 다 녹슬어 버리죠 시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의 힘은 정말 무지막지하고 그 어떤 것도 시간 앞에서는 절대 상대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시간을 우리는 너무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주저함 없이 즐겁게 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엠제이 드마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리 잘 하세요? 여러분들 시간은 뭐 굉장히 소중하게 잘 여기시나요? 정말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시간 그걸 잘 소중하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20대 때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학생이니까 돈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가진 20대의 시간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했던 결론은 뭐냐면 이건희 회장,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자기가 젊음을 20년을 살 수 있다 20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거죠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까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도 아마 20년을 땡길러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조, 20조, 100조가 됐든 간에 그 100조 원을 주고서라도 20년의 시간을 사려고 할 것이다 그럼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100조를 줄 테니 너희 20년을 나한테 달라 하면 난 줄 것인가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때 저는 내가 가진 20대의 그 소중한 시간 내 젊음의 소중한 시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열심히 삶을 살아겠다고 결심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소모하거나 혹은 뭐 이런 거 있죠 할인 행사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싸게 살려고 줄을 길게 쓰는 거죠 2시간, 3시간 줄을 쓰는 거죠 아니면 공짜 물건을 준다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그 앞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거스름 없이 하고 서스름 없이 하고 그냥 뭐 너무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돈보다도 소중한 시간을 파는 행위라는 겁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소모하는 거 햄버거 그 뭐 5천원, 7천원 할 텐데 그 5천원, 7천원을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2시간이나 시간을 허비하는 행위 그리고 공짜 물건을 받으려고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밤을 새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거죠 MJ 드마코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바로 시간파리라고 얘기합니다 시간파리 실제 MJ 드마코 사례가 나오는데 MJ 드마코가 시어스 로버 백화점의 직물부서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시간당 5달러를 받았다고 해요 재고관리사원으로 일을 했었고 이렇게 5달러를 받으면서 일을 했으니까 500달러를 모으려면 100시간을 내가 일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MJ 드마코는 그 당시에 앰플리파이어라는 자동차 스테레오에 꽂혀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은 500달러였는데 이 500달러짜리 앰플리파이어를 사려고 백화점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나중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500달러짜리 앰플리파이어는 단순 돈 500달러가 아니었다는 거죠 단순 500달러가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백화점에서 1시간을 5달러씩 받고 일을 해 근데 500달러고는 100시간을 숨만 쉬고 일을 해야 되네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상 500달러라는 게 아니고 내 인생 100시간을 팔아서 이 앰플리파이어를 사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문득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 명품백을 사는데 이것을 내 시급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몇 시간을 일해야지만 이 명품백을 살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들여서 산다고 해보세요 내 인생을 명품백과 바꾸는 건데 이 명품백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뭐 여러분이 지불하시는 모든 서비스나 상품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나 아깝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MJ 드마커가 얘기하는 좋은 시간으로 나쁜 시간을 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뭐 그 상품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이 돈을 가지고 사다 비싸다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 시간으로 계산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파리는 어둠을 향해 난 길이며 사악한 제왕을 섬기고 있다고 MJ 드마커는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냅둔다면은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최악의 거래를 받아들인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내 시간당 이게 몇 시간을 들여서 사는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급이 100만 원이야 시간이 100만 원이면은 뭐 5시간에 500만 원이죠 그러면은 5시간 들여서 명품백 하나 사는 거 뭐 괜찮아요 살 수 있죠 이 정도면 근데 누군가에게는 6개월을 일을 해야지만 그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인생 6개월과 그 명품백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명품백의 가치가 정말 그렇게 크게 느껴지시나요 이때 내 인생이 소중하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그런 것에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실천하기 힘든 얘기고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관념으로 계산하는 시간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이 사고법을 빨리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소중한 자산인 내 시간을 지킬 수 있고 MJ 드마코가 이야기하는 부의 추월 차선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좋은 시간으로 나쁜 시간을 사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직장을 다니시든 알바를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월급을 이만큼 받는데 한 달에 몇 시간의 일을 하네 그럼 나는 시급이 지금 얼마인 상태고 그럼 내가 지금 제대로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건가 내가 한 시간 내 인생 한 시간을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5만 원 5만 원이든 이게 파는 게 맞는 건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물건을 사실 때도 이 물건이 정말 가치가 있나 생각을 하셔야지만 그 거래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셔야지만 좋은 시간으로 나쁜 시간을 사는 행위를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돈 그리고 혹시 모를 부당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